금리 높은 특판정보 백탄입니다. 반갑습니다. 월재현TV입니다. 새롭게 출시된 수협의 고금리 정기예금 특판 2종을 알려드립니다. 핵심만 요약해서 속도감 있게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불수하식 수협 특판 예금입니다. 얼수 정기예금이며 가입기간은 12개월입니다. 가입금액은 최대 1억까지이며 최고금리는 우대금리 0.1%를 포함해서 5%입니다. 판매기간은 9월 20일 수요일부터 한도소진시까지입니다. 굴수하식 수협예금 특판은 수협파트너뱅크를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회원수협 입출금 통장을 갖고 있어야 하며 특판의 오픈시간은 9월 20일 수요일 00시부터입니다. 마케팅 동의시 우대금리 0.1%가 추가됩니다. 참고로 가입기간이 7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은 금리가 4.5%입니다. 굴수하식 수협은 본점을 북신지점과 여수지소가 있으며 경영실태평가 등급은 1등급으로 우량합니다. 두 번째로 통영수협 특판예금입니다. 얼소 정기예탁금이며 가입기간은 7개월에서 23개월입니다. 가입금액은 최대 1억까지이며 최고금리는 5.6%입니다. 판매기간은 9월 20일 수요일부터 한도소진시까지입니다. 통영수협예금 특판은 수협파트너뱅크를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회원수협 입출금 통장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비대면으로 얼소 정기예탁금 가입시 가입지점을 반드시 성남수정지점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멍뚱한 지점을 선택하지 않도록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가입기간에 따른 금리입니다. 7개월에서 11개월은 5.2%이고 12개월은 5.4%입니다. 13개월에서 24개월 미만은 5.6%입니다. 만기 23개월 5.6%가 좋아 보입니다. 특판의 오픈시간은 9월 20일 수요일 오전 9시부터이며 경영실태평가 등급은 1등급으로 우량합니다. 앞으로 더 괜찮은 특판 예적금이 나오면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